집안에 그냥 박을게요 밀타하네요 맛있어보이는게 박을게요 오! 진짜 야 이렇게 박지마야 되나? 핫블레이드야?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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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블레이드야 너무 맞았어 아 진짜 끔찍하다 내가 서울로 이사온 이유가 부링클 때문이었어 더러운 부링클 우리 제이님 어디 가시지? 흠 이렇게 하고 치킨 먹어야지 저 문재인님 오고 계시는거지? 네 가고있어요 열기구 다시 되나? 이거 컨텐츠 해도 재밌겠다 낙하산만 타고 탑10 안에 들기 아 저소리듭니까 어 차 한 대 들어가요 공장 쪽으로 파란색 다시야 지금 들어가고있어 어어어어어 구른다 공장 안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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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어요 한명 같은데?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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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틀린다 틀린다 차 타고 다시 이동한다 한명 내려주고 리볼버인데? 어? 두명 두명 세명 정도 내는거 같은데? 어 차 타고 간다 블루님 쪽으로 블루님 쪽으로 간다 코아님하고 블루님 쪽으로 말 사이에 말 사이에 일단 공장에 한 명 내려줬어요. 훈님 앞에 한 명 있을 거에요.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나도 하나 잡았어. 여기 뭐 없나? 공장 쪽에 잡았어? 어. 서머인데? 앞에 털어. 두 명 같은데? 공장 쪽에서 나오는 애는 못 봤거든요, 제가? 공장 쪽에서 나오는 애는 잡았고. 세 명이라 안 있어? 전 정확히 못 봤어요. 일단 한 명 내리고 차가 움직이는 거까지 밖에 못 봤는데 두 명, 두 명 내렸어. 두 명. 아, 두 명 내렸어요? 그러면 둘 다 일단 기절이었어. 더 있기는 한데 우리는 안 돼. 두 명을 내리고 차를 타고 갔어요. 아, 뭐야? 차 갔어요? 두 명을 내리고 차를 타고 갔다고? 어, 내 쪽에 연막탄 소리. 가자. 어? 내 앞에, 내 앞에. 훈님 훈님 공장 쪽. 공장 쪽이 아니고 해안가. 해안가 쪽에 지금 연막 터졌어요. 오케이, 확인. 연막. 연막 어그러다. 저 해안가, 해변가 있다. 해변가. 보급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근데 왼쪽, 왼. 보급 어딨. 아니, 저긴 멀잖아. 보급,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떨어지고 있어. 아니, 해안, 해안가 쪽에 안 보여. 뭐 하나 봤었는데? 아인가? 헛것을 봤나? 근데 연막을 폈다는 거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아이고. 뒤에 있는가. 저, 저, 저 소리. 발소리. 발소리. 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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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에. 그 짓 같은데? 발 소리가 났어. 발 소리가 났어. 지방에선 소리 안 들려는데.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또 있어? 다운? 아, 미치겠네. 한 명 더. 기절이에요. 아, 또 있어. 또 있어. 왼쪽 강급 안 돼, 근데. 아, 쪽이 있었어? 못 봤어요. 조심히.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같습니다님. 나, 팔로우. 팔로우는 끌까요? 팔로우 나 이제, 뛰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어, 어디야. 지목상, 지목상. 여기 있다. 체크해. 아, 죽었다. 나갔어. 발 소리가, 저 집 소리가 많이 나는데. 내려갔어요. 아! 안 돼! 아이고. 몇 명이 중이야. 너의 질을 내가 이을게. 이렇게 된 거. 우승까지 가죠. 원도 이 아니네. 저 잠시 치킨, 에너지 회복 좀 하고 올게요. 치킨? 아냐아냐. 에너지 회복, 에너지 회복. 현실 에너지 회복. 제 시체에도, 5, 6하고 좀 있어요. 이거라든지, 이거라든지, 이거라든지. 어, 뭐야. 좋은 것 같고요. 8배율은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 하려고. 뭔지 아십시오. 그렇구나. 아까 스나 대용량 먹고 있었던 거. 아, 전판이지. 스나 대용량 저기 있는데? 후니 시체. 어딨죠? 이거, 패치돼가지고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없어져서. 아마, 아마 그, 집, 집 밖에 시체. 카페 쪽, 카페 쪽. 후니 시체였나, 호화 시체였나. 제 시체, 여쪽에, 여쪽에. 여기 근처일 거 아니에요. 예. 뒤로, 뒤로, 뒤로. 여기서 어디로? 왼쪽, 왼쪽. 이쪽에, 이쪽. 네. 글로. 가다가, 오른쪽 꺾고, 이 차, 이 큰 차. 왼쪽에 큰 차. 왼쪽, 왼쪽. 왼쪽에 큰 차. 눈쟁이네. 왼쪽 큰 차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 이거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미친. 뭐야, 7탄도 좀 있네. 괜히 차 타고 갔어. 아니, 저기요. 대용량 좋아요. 스카스는 두 배로 바뀌거든요. 대용량 끼면? 원래 열발이었나? 네. 아시. 스무스하죠? 아, 근데 저 붕데이 아홉 개밖에 없어요. 먹을 거. 저 구호선자 두 개 있어요. 오케이. 사사모 있어, 사사모. 좋았어, 좋았어. 사람 있으면 미안해. 여기 있자, 보이죠? 입구에. 나 못 봤어. 어디? 밀타파워 있고요? 여기, 여기. 그렇죠. 어, 여기 있네? 뭐가 있나요? 안 먹은 거 같은데? 안 먹었다. 에미 사고. 4벨. 8벨. 아, 에미 사고. 에미 사고 쓰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쓰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스카스까요? 예, 마음대로. 총알은 여기 마음까지 쓰니까 가져가셔야 돼요. 고정기, 수직선자를 다 뿌렸습니다. 얜 달 수 있는 게 없어서. 어? 총알이 250발밖에 없는데요? 밖에요? 에미 사고한테 너무 미안한 거 아닙니까? 밖에요? 밖에요? 잠깐, 800으로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네. 응? 저.. 제 것밖에 없었는데. 모르겠네. 먹었어요. 이거 가지고 대견. 저희가 이제 집 들어가서. 258 갔어요. 집 들어가서 다 때려. 저 없이. 어깨. 지하가는 차량은 다 보태 없이. 응. 어깨. 아니면 더 언덕이? 근데 저도 못 오게. 저기, 저 지금 놀아. 제픽이 더 나을 것 같아. 저기 더 언덕이의 집은 바깥쪽 현자리가 조금 애매해. 아, 여기가 나을라나? 여기는? 좋기는 하죠. 둘 다 똑같은 차고 있는 집이긴 한데. 응. 어디가 더 좋을지 모르겠네. 그냥 좀 더 안쪽이 나을 것 같아. 뭐라. 사람 별로 없다. 여기. 연료가 너무 없다. 여기가. 연료통 없는데. 응. 에코드라이빙 해야죠. 이래서 나중에 전기차를 쓸겁니다. 그 주유소만 하시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그쵸. 있을 것 같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뚫어야지 뭐. 거의 애매 사고 있으니까. 보급 저 바다에 떨어져 있다. 195. 2층 문 닫혀있어. 어딨다. 한명 기절. 베란다 개피. 기절. 베란다 개치 기절. 수류탄. 2층 문 닫혀있어. 3층 문 닫혀있어. 1층 문 닫혀있어. 나무 뒤에. 솜찬 이 없어서. 들어갈 겁니까. 진입해야죠. 알 수 있을 때 해야죠. 일단 베란다 쪽에 한명 뒤에다. 이거 저 있다. 나 쪼고 있다 아이고 개쎄네 뭐야 양쪽에 있어요 가능할까 피 채우고 싸우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저 마침내 탈에 떴어요 두명 남아있는 것 같아요 두명 남아있어요 마침내 탈에 떴어어니까 못살렸거든요 제가 밖에 베란다 하나랑 방 안쪽 한명 베란다 한명 같은데 아 이렇게 위험하게 살린다고 미친 짓이네 오케이 살렸다 비 채울게요 수류탄 던진다 수류탄 쿠킹한다 바퀴 던졌는데 뭐하는뎀들야 총 가는데 20년 걸린다 미치겠네 베란다 쪽에 안보여요 발소린 들리는데 베란다 있어 딱 붙어있는 것 같아요 어 있다 안녕하세요 석궁 뚜껑없다 석궁하고 백터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착하게 그냥 지나갈래요 어 망했네 아 망했네 지나가자니까 아 안녕 안녕 여기 저기 들려요 예 들려요 들려요 아 죽어도 말 되구나 이거 어 여기 여기 안쪽 방에 한명 라스트 여기 좀 올라와주실래요 맛집이에요 여기 안쪽 방에 한명 라스트 흐흐흐흐 아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요 하이요 베란다에 두명 있네 뭔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란다 한명 높여놨어요 저 밑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 아 예예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잘 죽이고 끝내죠 흐흐흐흐흐 흫 아 두루와 그 쪽에 죽으세요 베란다 안 살리고 있어요 안쪽에 한명은 라스트 같아요 안쪽 한명은 라스트에 진행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 차온다 수고했어요 눈쟁이다 이러분 안 속할 때 눈쟁이다 차온다 눈쟁이 사랑해요 새 보며치고 가세요 아래쪽 집에 있네요 이분들 다 거진데 4배율 대킥 와 3렉값 가방 이게 더 깊지 7탄 엄청 많고 개머리판 엠프풀템 뭐 다 있는데요 5렉탄 필요해요? 먹을게 필요해요 먹을거 저 아 근데 부산자 나밖에 없어요 저 붕대 9개 드링크 6개 부산자 1개 진통제 6개 우리 아래 밖에서 죽이는 애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우리집 쏜다 저기 밑에 집 애들 부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어 아 밑에 옥 그 뭐냐 그거 보인다 240도 255도 2명 뛰고 오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건 아니고 창문에 있어요 밑에 창문에 근데 전 저격이 아니라서 8배율 있긴 있잖아요 부수수 들까요? 아니요 M4 있는거 드셔도 되고 M4 M4랑 그거랑 같이 들으면 되지 않아요? 저 앞까지만 가면 되는데 바로 앞 아니면 그냥 달려도 되구요 근데 차 버리고 가면 저희가 엄폐물 쓰기가 좀 힘들어서 그쵸 아깝기도 하고 왜냐면 이 다음에 평지잖아요 이제 차 있는게 나을텐데 무조건 내려가기도 애매하다 내려가기도 애매하다 응 들어가죠 내려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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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끔해 따끔해 진짜 에코 드라이빙 하시면 될텐데 진짜 에코 드라이빙 하시면 될텐데 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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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잉 집 안에 그냥 박을게요 오케이 밀타 안에 그냥 맛있어보이는데 박을게요 어? 어? 진짜 야 이렇게 박지마 야 이렇게 박지마 어 뭐 탑 블레이드야 뭐야 야 요즘에는 탑 블레이드 어? 나 방금 그거 거의 그냥 밑 스피인인줄 밑 스피인이라뇨? 아 이거 어디에 숨어있어야 안맞는 각이 나오는거야? 사방이 만능각 옥상 올라가셔서 누워 계셔도 되고 옥상은 산이 있잖아 산 어 산에서 저희가 내려왔잖아요 그래도 산에 없을라나? 풀도 있고 저기 있다 S방향 어 여기 연료통 있어요 미쳤다 아 나무에 맞아 어차피 이제 찾을 일 없어요 네 그렇긴 하겠고 S방이 지금 볼 필요는 없죠? 근데 나올거에요 쟤들 쟤들 아 안장기구나 저 카구팔 오 개굴 와야된다 와 저희가 지금 북적 보면서 왔잖아요 그럼 북적 볼 필요 없어요 서쪽 라인하고 저쪽 지금 제가 보는 S방향 라인 오케오케 S방향이 있겠죠 개꿀 아하 아하 근데 수리탄이 너무 날아오기 쉬운 구조라서 어 저기 SE방향 어 달린다 아 저 못 때리는데 어 두 명 쏴야 돼 어떻게 때려 이렇게? 예 아 개피 두 대 아 옥상 가야되면 말아야 돼 아 못 가겠다 안 가는게 나을거였다 2평집 뒤로 갔어요 한 명밖에 안보였는데 두 명이었어요? 두 명이었어요 두 명이었어요 쟤들이 아까 S방에 있던 개들 같은데 음 그럴 수도 있어 2평집 또 나왔어요 간다 뛴다 쟤들 저 이쪽도 봐야되요 NW 어 뭐야 저쪽 또 있는데 와 가야되네 앞에 2평집 없는 팀이 이긴다 오우 예 오른쪽으로 어 오우 아래 괜찮아요? 예 한 명 다운 사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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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가서 먹는 팀이긴 한데 근데 저희 옆에도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그쵸 하아 아 스쿨 더핑 풀 더핑하고 역막 부리고 뛰어야겠는데 일단 밖에 있는데 클리어 해야되요 지금 바로 옆에 붙은 애들도 있을텐데 지금 바로 옆에 붙은 애들도 있을텐데 지금 애니 방향에서도 저희 쐈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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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 네 아 차이가 없어서 보다 안 보였는데 실탄 아 그치 염화구리 빨리 가야해요 저 2평집 먹는 사람이 이게요 얘들 이리로 돌려고 한다 왼쪽으로 금방 저희 있던 쪽으로 자기장 5초 저 달린다 달린다 30 와 하나도 안 맞아 전기옵니다 자기장 안 해 왼쪽 왼쪽 담벼락 왼쪽 담벼락 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애미사고 못쓰겠다 애미사고 나 봤는데 진짜 충격적이다 탄 너무 튀지 않냐 너무 튄다 애미사고 일어서 쏘는 총이 아니라서